우리 구미 남윤신 시장을 대신하여 설동주 건설국장님을 여기 오셨습니다. 설동주 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오늘 즐겁게 유쾌하게 명쾌하게 신나게 놀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남윤신 시장님을 대신해서 오셨다고요? 밥 식사만 하시고 가실 건 아니죠? 끝까지 놀다 가시고 이따가 가실 때 마이크 잡은 거 까부추고 가세요. 노래를 하든 안 하든 만큼은 몰라요. 감사합니다.